지금부터 이제 이 어대한 교회를 과연 어대로 관할을 가지고 3분 자유발언 교회를 먼저 우리 김흥국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하여간 그 생방송에 TV조선에 와가지고 3분 자유발언을 한다. 저는 뭐 네 분도 다 훌륭하지만은 윤상현 후보, 나경원 후보, 또 원희룡 후보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자유보수구파 국민의힘 당대표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한테 약속을 지키고 저녁을 한 끼 먹고 지금도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몸을 던졌다. 과감하게 백수생활을 끝내고 이제 떳떳하게 많은 지지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나서겠다. 나는 한 번 한 번 헌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게 사나이고 남자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나와서 당당하게 내가 한 번 살려보겠다.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 국민의힘을 살려보겠다. 108석에 뭐가 문제냐. 여수아대가 뭐가 문제냐.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정말 깨끗한 정치에 정확한 정말 희망을 주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남은 2년, 3년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로 한 번 만들어보겠단 말이에요. 이러면 국민들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좌우로 갈래. 저한테도 여기 나오면 엄청 좌쪽에서 들이대요. 진봉가. 넌 거기 왜 나가서 털고 있냐. 아니, 방송도 없는데 그나마 TV조사에서 나와서 토는데 그게 뭐가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가 끝났으면 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거 맨날 싸우고 맨날 그거 공격해서 뭐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 대한민국 말해서 전 세계 저도 다녀봤지만 이렇게 그렇게 큰 땅덩어리도 아닙니다.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의 대한민국이 얼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까. 이런 나라를 왜 망가뜨리려고 하냐고. 이게 네 거야. 같이 살아야지. 네 생각만 오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주고. 같이. 같이 잘 살고 도와주고. 좋은 주제안건이 있으면 서로 독거려야지. 국회의장 양쪽 만나러 가면 뭐해 그게. 사진만 지금 뭐하냐고. 정치를 독발하세요. 그래 대한민국 독발해 갑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시간 됐나. 네 감사합니다. 한동훈 드리대. 만세. 감사합니다. 말씀 아주 뒷부분은 굉장히 고조되신 언성을 보여주셨는데 그 와중에 제가 들은 귀에 꽂힌 이야기는 너희가 뭔데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라는 질타. 아주 매서운 질타가 제 귀에 올해의 여운으로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지현 변호사님의 3분 자율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어대한은 지금은 없습니다. 어대한은 대선용입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향한 게 바로 어대한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국민의힘에는 인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만 보십시오. 하루 종일 모든 언론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주목합니다. 왜 주목하냐. 메시부터 호날두까지 스타플레이어가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강선우 최고위원 출마자라고 아십니까. 이재명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듣고 아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분들이 스타플레이어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분은 봉사와 헌신의 신불입니다. 그 동작구를 아침에 새벽에 그 교회 가가지고는 같이 예배드리고 종교시설 돌고 4년 동안 저녁을 거의 동작구 밖에서 먹은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노인정 인사드리면서 거의 같이 셧떠내리고 나온 분이야. 그만큼 지역구를 열심히 닦았어요. 한동훈 위원장 이름만 들어도 사실 설렙니다. 설레. 그 왜 그 있잖아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가상화폐 좋아하는 그 이모 찾는 사람 있잖아요. 김남국 위원 말고요. 그런 걸까요. 남국 해가지고 또 비슷한 그 덤앤덤애들 많은데 얼마나 공격을 했어. 그걸 그냥 한 큐에다 일가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원 요새 달면서 과장 좀 보태가지고 당군일에 가장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셨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고 우리 모두를 설레게 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후보입니다. 네. BTS예요. 네.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 수석 수석 수석과 수석으로 점철된 인생인데 너무너무 겸손해. 네. 인성과 컨텐츠와 정무감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뭐 학교 수업 위주로 들었고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수석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건 좀 뻥 같거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뭐 어쨌거나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번에 4선이잖아요. 지역구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다 사진 찍고 얼굴 기억하고 이름 적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기저기 다른 당의 4선 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지역구에 얼굴 한 번 비치지 못하고 뭐 이번에 어떻게 바람타고 또 당선이 됐더라고요. 했는데 지역구에 얼굴 한 번 안 비치고 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던졌어요. 이거 관해서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막았다는 점에서 저는 잘 던진 거고 이게 선점을 당했으니까 다른 후보들이 지금 씩씩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공을 발휘해서 또 뭔가 정책 이슈를 던져가지고는 계속 어떤 건전한 토론회장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플레이어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분 잘 지켜주셨습니다.